지자체 대부분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공원을 보존한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특히 매입해야 할 부지가 가장 넓은 전주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은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사들인다는 계획인데 5년 동안 14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얻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얻은 부분은 저희가 갚아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 재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완주군도 장기 미집행 시설 매입에 5년 동안 4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도로 등 기반 시설 매입이 우선이어서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무주군은 도시공원 3곳에 대해 매입 대신 지정 해제를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입 비용은 적지만 토지주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이미 공원 매입비 26억 원을 편성했지만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60%를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정이 비슷해 일몰 대상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주 뉴스 유철미입니다.